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OSEN 이소담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이 아이돌 최초로 뮤지컬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희철은 24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인생 술집을 통해 뮤지컬 도전 소감을 전했다. 게스트로는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출연하기 때문에 김희철은 내가 아이돌 최초로 뮤지컬을 했다. 그때 건망이 형이랑 같이 했는데 정말 잘해주셨다. 건망이 형과는 안 좋은 기억이 없다. 저 그 이후로 뮤지컬 안하잖냐.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 그때 정말 슬펐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사진 인생 술집 방송화면 캡처 영상에서 만난 날씨였습니다.